안녕하세요 여러분 산타는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용동군에 있는 천태산에 찾아왔습니다. 천태산은 웅장한 바위와 아기자기한 경치가 있어서 충청북도의 설악산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로프 구간이 있어서 스릴과 짜릿함도 함께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산행이 그래서 무척 기대가 됩니다. 오늘 천태산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산행 코스는 주차장에서 은행나무를 거쳐 A코스로 정상에 오릅니다. 화산은 남곡의 D코스로 망탑을 거쳐 현장으로 원점 회계하는 코스입니다. 천태산 정상까지는 2520m 등산도 초입부터 시원하고 좋네요. 영국사 오른쪽 방향입니다. 천태산 정상까지는 2.1km 남겨두고 있습니다. 삼신할멈 바위 삼신할멈 바위 삼신할멈 바위 삼신할멈 바위 이 삼신할멈 바위 산뜻 에이코스 등산홀은 오른쪽 아 여기도 주차를 할 수 있나 보구나 아 이제 본격적인 산행이 시작됩니다 정상까지는 1370m 등산로는 아직까지 이렇게 험하진 않습니다 첫번째 로프 구간에 도착했습니다 정상까지는 1370m 정상 900m 정상 800m 남겨두고 두갈래의 등산로 나왔습니다 이쪽이 아마도 위험구간으로 가는 등산로인 것 같고 이쪽은 우회하는 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우회해서 계속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회하는 등산로도 로프가 있을 정도로 저는 여기 75m 암벽 로프 구간은 우회해서 올라가겠습니다 내리막을 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듯 합니다 정상 650m 우회하는 등산로도 경사가 있긴 마찬가지고 로프도 있습니다 로프 구간이 끝나면 계단이 나오는데 지금부터는 지금부터 능선이 보이는 것 봐서는 진짜 정상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저기가 제일 높은데요 정상 300m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 뭐야 또 로프 구간이야? 아 방금 로프 구간 한 15m 20m 구간 올라오는데 아 두손 두 발로 기온을 하고 아 기온이 다 빠졌습니다 아 힘들었어요 정상 200m 정상 200m 다 왔다 안녕하세요 아 다 왔다 지금은 다시 갈림길이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산은 디코스로 하겠습니다 하산은 디코스로 하겠습니다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져서 좋습니다 디코스 하산길은 바람도 불고 전망도 있고 하산은 디코스로 주차장 왼쪽 영국사에 다 와갑니다 망탑을 경유해서 주차장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망탑을 경유해서 주차장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망탑을 경유해서 주차장으로 내려가겠습니다 흐흑 흐흑 강태 흐흑 홍길동 increases 도중 경고 이전에 반성 도중 상어 머리 위에 앉았습니다 상어 이빨 완성 여기가 진주폭포 영국사하고 망타 뽕하고 갈라지는 부분 다시 도착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100대 명산 하나가 끝났습니다 오늘 총 산행거리는 7.6km 촬영 및 휴식시간 포함해서 약 4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빨리 집에 가자 당연히 한글자막 by 한효정